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고양이에게 화장실이란 삶의 질은 물론 건강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배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스트레스는 물론 질병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양이 화장실에 대한 고민들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반려동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공구사업원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마이패 상담소 수의사 윤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참 저희가 노래 나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튜브 잘 되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양이에게는 화장실이 생과 살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고양이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이유는 생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연생태계에서 고양이는요. 자신의 보금자리와 자신의 먹는 곳과 자신의 사양토 아주 동떨어진 먼 곳까지 일부러 가서 대변과 소변을 처리한 후 그것도 땅속에 깊숙이 묻어서 냄새나 흔적을 지우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홀로 생활하는 단독 생활하는 동물인 고양이에게 적으로부터 혹은 경쟁자로부터 자신의 은신처와 자신의 먹이털을 지키기 위함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실내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실내 생활하는 고양이조차도 모래만 깔아주면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이런 습관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깨끗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생존을 위한 어떤 본능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그렇군요. 이 담요 가정의 경우 화장실을 좀 여러 개 준비하라고 하는데 고양이 개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개념이 되는 겁니까? 일단 담요 사육 가정에서 원칙은 고양이 마리수 플러스 한 개의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M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데요. 세 마리를 키운다 그러면 네 개의 화장실이 필요한 경우죠. 사실은 고양이들이 사이가 좋고 서로 가족을 이루고 잘 지낸다 그러면 한 개의 화장실로도 별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전쟁이 생기거나 냉전 상태가 지속되거나 서로 서로 경쟁 관계 있거나 중간에 사이가 틀어지면요. 애들 간에 서로 서로 자기 화장실을 사용을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다른 고양이의 냄새가 묻은 화장실을 사용을 안 하고 꺼리게 되고요. 혹은 자신의 냄새가 묻은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던 화장실을 다른 고양이가 사용한다고 하면 싸움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화장실이 필요한 건데요. 재미있는 게 싸움이 격화되면요. 얘들도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얘들도 왕따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쪽 화장실을 사용 못하게 막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대편 화장실 앞에 일부러 거기 엎드려 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화장실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불이나 카펫 같은 데 오줌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플러스 1, 한 개의 화장실을 추가로 예비로 만들어주셔만 합니다. 그런 게 또 있군요. 고양이 화장실의 종류도 또 모래의 종류도 참 다양한데 이걸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일단 몇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사실은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붕이 없는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붕이 있는, 뚜껑이 있는 화장실은 사람이 사용하기는 되게 편해요. 일단 깔끔해 보이고 냄새도 잘 안 나고요. 집안 어디에도 두기에도 디자인적으로 나쁘지가 않은데 문제는 뚜껑이 있는 화장실은 사람으로 치면요. 옛날 피서철에 해수욕장 가면 간이 화장실 있잖아요. 플라트 PVC를 만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안에 들어가면 습하고 자신의 대비소변 냄새가 심하게 나며 퇴로가 막힌 공간, 즉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어떤 덫 같은 공간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화장실 사용을 꺼리게 되고 혹 사용하더라도 후다닥 도망 나오게 돼요. 겁나니까, 무서우니까. 그 안이 불결하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고양이 입장에서는 괜히 안 좋은 사람 입장에서만 편한 화장실이 되고요. 두 번째는 화장실 크기를 대체로 작은 것들만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의 크기는 생각보다 큰 게 좋은데요. 대체적으로 몸 길의 1.5배를 사용할 걸 권장드립니다. 몸 길의 1.5배의 기준은 뭐냐면요. 고양이가 두세 군데 정도 대소변을 본 이후에 여유롭게 한 바퀴를 돌아서 자기의 대소변을 밟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몸 길의 1.5배가 됩니다. 몸 길이 1.5배. 그 정도 크기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모래는 되도록 부드럽고 고운 모래를 사용하실 걸 권합니다. 즉 적은 힘으로도 쉽게 파묻을 수 있고 쉬운 힘으로도 깊게 파서 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밟을 때 촉감이 아주 좋은 그런 종류의 모래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시중에 냄새가 좋은 커피 향도 나고 향기가 나는 모래들이 많이 나오는데 되도록이면 향이 없는 모래를 사용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역시 지극히 사람 기준으로 나는 향이기 때문에 고양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한 냄새라고 느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높아요. 예를 들면 고양이 입장에서 좋은 냄새를 만약에 나오게 한다 그러면 아마 사람 입장에서는 맞기 힘든 냄새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생선 썩은 냄새라든가 이런 냄새일 테니까 서로 타협을 해야 되는데 냄새 없는 쪽으로 타협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려동물 상담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좀 시간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질문들이 좀 안 들어오고 있어서 단문호 시범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공구사업원으로 반려동물 관련해서 궁금한 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고양이 모래 중에 바닥에 좀 덜 날리게 하는 무거운 모래들 있잖아요. 사막화를 막기 위한 방법들로 사용이 되는데 고양이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영향이 있나요? 일단 요즘에 사막화 방지 창원에서 펠렛 형태의 모래라든가 두부 모래라든가 이런 입자가 굵은 모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고양이의 모래 취향이요. 사람 커피 취향만큼 되게 다양하기는 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고양이들은 입자가 고운 모래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상태의 모래가 가장 고양이의 생태에 맞는 모래거든요. 되게 곱고 잘 날리는. 그런데 그 자연상태의 모래를 우리 실내 쓸 수는 없으니까 대안점으로 찾은 게 벤토나이트형 모래라 그래서 입자가 곱고 가벼우면서 오줌이나 대변에서 바로 굳어버리는 이런 형태의 모래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 벤토나이트 모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벼워서 묻기도 편하고 밟을 때 촉감이 또 되게 좋아요. 푹신푹신하고요. 쉽게 깊게 팔묻을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의 모래를 쓰는 게 고양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모래가 맞습니다. 화장실의 위치 같은 것도 중요할까요? 어디에 좀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얼핏 생존 문제 관련해서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고양이는 자신의 먹는 곳과 쉬는 곳과 동떨어진 곳에서 대소변을 처리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이 습관을 이용해서 실내에서도 고양이가 자는 곳, 먹는 곳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화장실을 위치하면 좋고요. 화장실의 위치는 되도록이면 독립적이고 조용하고 외부 소음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세탁기 앞에 화장실을 설치해 놓으신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화장실을 보는 중에 세탁기가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용변을 보니 깜짝 놀란 거죠. 얘가 그 위에 용변을 안 본대요. 화장실을 위험한 곳으로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큰 소리에 놀라가지고. 아니면 베렌다에 설치한 화장실로 인해가지고 외부의 경적 소리라든가 외부 아이들의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얘가 화장실을 안전한 공간이라고 느끼지 못하면 다른 데서 대소변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소음으로부터 다 안전하고 조용한 곳, 다용도실이라든가 아니면 실내에 있는 화장실이 문 열어놓고 사용하시나면 실내에 있는 사람의 화장실도 나쁘지 않은 공간이라고 유지되고요. 공간이 넓지 않다 그러면 거실 내에서도 물 먹는 곳과 쉬는 곳과 최대한 떨어뜨려서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화장실을 만들어줘도 밖에서 용변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건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대부분 대소변 실수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대소변 실수를 안 하는 애가 갑자기 대소변을 실수를 했다 그러면 무언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 문제의 대부분은 사실은 질병의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70% 정도는요. 고양이가 여러 계통의 질병, 어떤 방광염이라든가 방광결석이라든가 신장염이라든가 심부전이라든가 이런 중에 질환과 갈량이 70%가 되고요. 아니면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더러우면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꾸 자꾸 하루 두 번 치워주셔야 되는데 안 치우고 대소변이 그대로 화장실에 남아있다고 그러면 얘들은 다른 데 쓰게 돼요. 너무 지저분하니까요. 아니면 다묘 사유 과정에서 서로 어떤 경쟁이 시작되거나 갈등이 시작되면 대소변을 다른 데 볼 수 있어요. 이건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서로서로 화장실 사용을 못하게 막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역주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오줌을 싸가지고 여긴 내 공간이야. 이쪽으로 오지마.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오줌을 사서 공간을 나누는 이런 목적으로 스프레이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화장실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이사를 갔대거나 새로운 식구가 갔대거나 강아지가 갔대거나 조카들이 놀러 왔다 가면요. 그 스트레스 인해서 여기저기 화장실을 싸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면 마지막으로 그냥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지붕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면 새로 바꾼 모래가 모래에서 냄새가 나서 아니면 모래가 너무 입자가 두꺼워서 모래가 너무 딱딱해서 이런 원인들로 안 살 수도 있습니다. 멋대로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들이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요. 먼저 9877번님께서는 윤쌤 고양이 공주님 중성화했는데 넷카라를 너무 힘들어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주시우라고 하는데 빨리 벗기면 안 될까요? 마지막으로 고양이 모래에는 먼지 날림이 없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요라고 조언까지 해주셨는데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마지막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질문을 드리면. 먼지 날림 같은 경우는 고양이 결막염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것도 입자가 곱고 먼지가 안 날리는 이런 모래를 쓰는 게 좋은데 비싼 모래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돈이 최고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넷칼라는요. 보통 수술 후에 일주일 정도 씌우게 돼 있거든요. 이주를 씌우라고 했다면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병원 선생님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고요. 그냥 이주만 참으시면 평생 행복하니까 조금만 참으시라고 다른 방법이 있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들 이외로 쇄골이 발달해서 팔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얘들이 긁거나 핥으려는 자기 몸을 깔끔하게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넷컬러 이외에 다른 여타 방법 여러 가지 환부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붕대를 감다든가 이런 걸 해도 본인이 대부분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핥고 싶으면 마음대로 핥아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넷컬러를 꼭 유지시킬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금 넷컬러 힘들어하는 고양이인데 그래도 병원에서 의사선생님께서 그런 진단 처방을 내렸다면 조금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0071번님 개보다는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데요. 고양이는 집에서는 주인을 잘 따르는데 밖에 나가면 주인이 오라고 해도 잘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잘 따르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그거는 이해를 잘못하신 건데요. 고양이는 주인과 심한 애착관계를 형성해요. 본인이 안정돼 있을 때는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무섭거나 두렵거나 어떤 사람의 공황장애랑 똑같아요. 대속, 대인공포증이나 그런 상황, 환경이 바뀐 상황이 되면 주인 목소리가 안 들려요. 더군다나 주인 얼굴도 안 보여요. 이거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알아요.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은 옆에서 괜찮아 진정해 이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갑자기 숨이 막히고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죽일 것 같고 뭔지 위험할 것 같고 내가 지금 숨을 안 쉬어질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고양이가 그렇습니다. 즉 두렵다고 느끼는 순간에 뇌에 세로토닌 부족이 오면서 뇌의 모든 기능이 마비돼요. 생존을 위해서만 가동을 해요. 즉 주인의 안심하는 소리라든가 주인의 목소리라든가 주인이 안고 있다든가 이런 건 감지 자체를 아예 못해요. 더군다나 그 안 좋은 상황에서는요. 주인의 목소리와 안 좋은 경험이 머릿속에서 경합되면서 오히려 주인을 거부하고 오히려 주인과의 신뢰가 깨질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밖에서 얘를 안심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얘가 안정을 취할 만한 공간 아니면 얘가 편하게 생각하는 공간으로 다시 이동시켜주는 게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얘는 나를 따를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1212번님. 저희 고양이는 다양한 화장실을 써봤었는데 많은 과정을 거쳐서 강아지처럼 배변판에 볼 일을 봐요. 모래로 인해서 여러 문제도 있다고 했었거든요. 평소에는 잘하는데 꼭 베란다 나가면 한 곳 정해놓고 베란다에 보는데요. 베란다에 있는 캣타워 근처예요. 캣타워는 즐겨 쉬는 곳인데요. 왜 그런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본인이 거기를 화장실로 정한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이의 모래 취향. 화장실 취향은 정말 사람의 커피 취향만큼이나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바닥에다 사는 타일 바닥에다 사는 애들도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게 얘 취향이구나 하고요. 그쪽에다가 오줌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의 패드 같은 거를 깔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정 바꾸고 싶다 모래 쪽으로. 난 너무 냄새가 싫다 그러시면요. 패드에다 적응을 하면 모래를 아주 얇게 깐 상자를 넣어주세요. 아주 얇게 깐. 그러다 모래 두께를 조금 조금 늘리면서 이런 식으로 적응을 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본인의 습관입니다. 습관입니다. 1936번님 저희 집에 고양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붙임성도 좋고 용감한 개냥이라 괜찮은데 나머지 한 마리는 수줍임이 많아서 손님이라도 오면 물 마시러 가지도 못하고 내내 숨어 있습니다. 요즘 집에 손님이 자주 찾아오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일단 겁쟁이 고양이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이건 선천적인 문제고 사회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못 겪어본 아인데 후천적으로 용기를 심어준다거나 후천적으로 사회화를 시킬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겁이 많은 사람이 해병대 훈련을 갔다 갔다 하고 귀신을 안 두려워하지는 않거든요. 해병대 훈련에서 귀신 잡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귀신은 무섭거든요. 비유 좋은데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UFO하고 귀신이 너무 무서워요. 이게 안 고쳐져요. 공평화도 못 보고요. 그래서 공포심은 사실은 후천적으로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소심하고 다른 사람을 무서워하는 아이. 그다음에 얘는 애착관계가 경쟁된 주인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배타하는 아이.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요. 손님이 들어오면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라고 해주시고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숨을 공간을 미리 미리 만들어주시고 오히려 숨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오기 전에 너무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펠리웨이 같은 어떤 패러먼 제재들도 꽂아놔주시고 질캔 같은 모함을 차분하게 해주는 이런 종류의 영양제도 미리 미리 먹여주시고. 아니면 배치플라워 레스키 레메디라고 해서 플라워 에센스 제재인데 입에다 한두 방울 정도 뿌려주시면 한 30, 40분 정도 차분해진 효과가 있는 약도 있어요. 입에다가요? 네. 플라워 에센스 사람도 많이 먹어요. 사람 용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심히 안정해 안 되는 사람들이 차에다 타 마시면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 종류인 허브죠. 일종의. 그런 것도 있는데 고양이 용으로도 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손님 오기 전에 잠깐 먹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역시 이 질문 자체도 너무 사람 위주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도 겁 많은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두근두근하거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뭐 네가 용기를 내봐. 넌 극복할 수 있어. 이러고 훈련을 하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억시로 훈련도를 보내기도 하고 이러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거는 병이고 마음의 병이고 그 사람의 정신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심하면 약을 먹는 걸 택하지. 이걸 훈련으로 극복해 참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학대에 가까운 행위죠. 사실은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2645번님. 저희 집고양이는 화장실 때마다 자꾸 집사를 부릅니다. 자꾸 야옹야옹 울어서 가보면 저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 화장실 못 가고 그게 병이 될까 걱정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일단 소심하고 집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강하네요. 본인이 용변을 보는데도 집사를 데려갑니까? 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용변을 볼 건데. 아까들 말씀드릴 때 용변은 되게 얘들 입장에서 생존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험에 노출된 부위, 멀리 떨어진 곳, 자신의 영역권이 아닌 밖에 가서 보기 때문에 용변 볼 때 네가 내 뒤를 좀 봐줘라. 나 지금 쟁변 볼 건데 나 지금 무서워 죽겠으니까 내 뒤를 네가 좀 든든히 지켜줘라. 엄마나 용변 볼 건데 내 뒤를 좀 봐주세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소심하고 어리고 아직까지 집사를 엄마라고 생각하는 액착관계가 심하게 형성된 어리광쟁이 고양이의 경우 많이 이렇고요. 자신감을 심어주고 나이가 들면 조금 좋아져요. 그래서 자신감을 심어주는 방법은 그냥 사냥놀이를 자꾸자꾸 시켜주셔서 사냥에 자꾸 성공하게 함으로써 성취감을 주시는 거. 아, 사냥놀이? 네. 사냥놀이가 집사와 유대강도 증대시켜주고 운동도 증대시켜주고 그다음에 성취감 같은 걸 되게 많이 향상을 시켜줘요. 왜냐하면 사냥에 자꾸 성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냥놀이를 시킬 때 포인트는 뭐냐면 실체가 있는 낚싯대나 오뎅꼬치 같은 놀이기구를 써서 해주시고요. 절대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걸 해주시면 안 되는 게 레이저 포인트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냥에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취감 같은 걸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정신적인 어떤 충족감 이런 걸 전혀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체가 있는 걸로 마지막에 종국 아슬아슬하게 못 잡게 하다가 마지막에 사냥에 성공하게 해가지고 예로 하여금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사냥놀이를 자꾸자꾸 해주면요. 금방금방 정신적으로 성장합니다. 사냥놀이가 변도 혼자 보게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이패스 상담소 수의사 윤쌤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패스 상담소 수의사 윤쌤과 함께했습니다.